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메뚜기는 꿈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해석은 꿈속에서의 메뚜기의 행동과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변화, 적응, 혹은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뛰어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생명체로 꿈에서 메뚜기를 보는 것은 변화와 적응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가 닥치거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급작스러운 변화나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을 때 메뚜기 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변화에 적응하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메뚜기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 속에서 메뚜기는 종종 불안정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무언가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메뚜기는 빠르고 민첩한 동물로서 성급함과 충동적인 결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메뚜기가 나타나는 것은 종종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에게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다루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이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이러한 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메뚜기는 농업에 있어 해충으로 여겨지며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꿈에서 메뚜기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 문제나 자원 부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의 경제적 불안정을 미리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메뚜기가 때로 나타나는 꿈은 더욱 큰 경제적 압박을 의미할 수 있으며 무언가를 잃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에 뛰어오르는 행동은 꿈속에서 새로운 기회나 발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목표에서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꿈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꿈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도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개인생활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꿈은 또한 새로운 기회나 위협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메뚜기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자신이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메뚜기를 잡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관리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를 잡는 것이 성공적이었다면 이는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때가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불안과 혼란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으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압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작물을 파괴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는 자신의 자산이나 중요한 것이 위협받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어떤 사건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메뚜기를 쫓아내는 꿈은 현재의 문제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메뚜기를 성공적으로 쫓아냈다면 이는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은 자유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자신이 현재의 한계에서 도약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미래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메뚜기는 꿈에서 종종 불안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메뚜기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메뚜기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꿈 속에서 도약과 성장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서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인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메뚜기의 빠른 움직임과 환경 적응 능력은 꿈에서 적응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뚜기 꿈은 종종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사례에 일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후 메뚜기가 때로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메뚜기 때는 그의 책상 위를 휘저으며 혼란을 일으켰고 그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이후 그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통해 그는 미리 대처할 방법을 준비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 이한 학생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메뚜기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메뚜기를 잡으려 했지만 메뚜기는 계속해서 도망치며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꾸준한 준비 끝에 입시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례 삼한 사업가는 사업이 크게 확장되는 시기에 메뚜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메뚜기는 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끝내 메뚜기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경고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는 이후에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지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갈색 메뚜기가 나오는 꿈 갈색 메뚜기를 보는 꿈은 조력자나 귀인, 협력자, 후원자 등의 도움으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검은 메뚜기가 나오는 꿈 검은 메뚜기를 보는 꿈은 본인에게 많은 걱정, 근심, 고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넓은 들판에 메뚜기를 잡으러 뛰어다니는 꿈 기회를 놓치거나 시험이나 취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메뚜기가 나오는 꿈 황금색 메뚜기를 보는 꿈은 선의의 경쟁을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했을 때 비로소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 때가 나오는 꿈 온이 저하되고 금전온이 좋지 않아 지게 됩니다. 메뚜기 때가 논밭을 망치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어려워지고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습격하는 꿈 메뚜기 때가 습격하는 꿈은 기관이나 단체 등의 압박이나 압력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 때가 자신을 덮치는 꿈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암시 꿈 메뚜기 때가 집을 습격하는 꿈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 꿈 메뚜기 때가 흩어지며 도망가는 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때를 보는 꿈 재물을 얻게 되며 진행 중인 일이 번창하게 됩니다. 메뚜기 사체가 나오는 꿈 메뚜기 사체를 보는 꿈은 일이나 사업, 프로젝트 등이 본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현재 처한 상황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꿈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꿈은 직장 상사나 부모님, 선생님 등의 압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가 도망가는 꿈 메뚜기가 도망치는 꿈은 본인이 진정으로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는 등 전체적인 운기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가 때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는 꿈 생각하지 못했던 큰 행운이 찾아오게 된다는 암시 꿈 메뚜기가 먹이를 잡아먹는 꿈 메뚜기가 먹이를 잡아먹는 꿈은 투자한 곳에서 좋은 수익을 얻게 되고 거래처나 부동산 등의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가 본인을 공격하는 꿈 메뚜기가 나를 공격하는 꿈은 본인이 회사나 기관 등에서 해고를 당하게 될 수 있고 지인이나 애인, 가족 등과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가 본인을 쫓아오는 꿈 메뚜기가 본인을 쫓아오는 꿈은 본인에게 행운이나 금품, 재물 등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메뚜기가 새한테 잡아먹히는 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알을 낳는 꿈 메뚜기가 알을 낳는 꿈은 본업 이외의 부업에서도 수익을 얻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시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가 옷 안으로 들어오는 꿈 메뚜기가 옷 속으로 들어오는 꿈은 본인에게 재물이나 금품, 행운 등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가 잡아먹히는 꿈 귀인의 도움으로 계획했던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메뚜기가 튀어나가는 꿈 운이 상승하고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메뚜기 때가 흩어지며 도망가는 꿈 자신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메뚜기를 놓치는 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를 던지는 꿈 메뚜기를 던지는 꿈은 계획이나 할 일을 뒤로 미루고 게으르게 생활하다가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를 두려워하는 꿈 메뚜기를 두려워하는 꿈은 본인의 고민이나 근심, 걱정 등을 털어놓고 위로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 슬퍼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를 먹는 꿈 메뚜기를 먹는 꿈은 본인의 질병이나 상처 등이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게 되며 재물이나 행운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를 바라보는 꿈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깊은 소식을 듣거나 재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뚜기를 잡는 꿈 좋지 않던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진행 중인 일이 성공하게 됩니다. 메뚜기를 잡아 먹는 꿈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거나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메뚜기를 잡아 통해 넣는 꿈 메뚜기를 잡아 통해 넣는 꿈은 차질이 생겼던 일이나 사업 등이 다시 추진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를 죽이는 꿈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뚜기에 물리는 꿈 목표를 잃어버려 상실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메뚜기에게 물리는 꿈 메뚜기가 본인을 무는 꿈은 일이나 사업, 계획 등이 생각했던 대로 추진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붉은 메뚜기가 나오는 꿈 붉은 메뚜기가 나오는 꿈은 본인의 연인이나 배우자 간에 크고 작은 마찰로 인해 싸움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람만 한 메뚜기를 잡는 꿈 사업이 크게 번창하거나 아이를 임퇴하게 되는 태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죽어있는 메뚜기를 보는 꿈 새로운 일이나 사업의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큰 메뚜기가 나오는 꿈 뭉집이 큰 메뚜기를 보는 꿈은 본인의 일이나 사업 등이 번창하여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며 본인에게 귀여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큰 메뚜기를 잡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파란 메뚜기가 나오는 꿈 파란 메뚜기를 보는 꿈은 직관력이나 통찰력, 분석력 등이 상승하여 사물이나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풀 위에 평화롭게 앉아있는 메뚜기를 보는 꿈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흰 메뚜기가 나오는 꿈 흰 메뚜기가 나오는 꿈은 고정관륨과 편견에서 벗어난 아이디어를 대시하여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